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까지 했던 토지이동까지 공부했었는데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와 등기촉탁 이런 절차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교재는 322페이지를 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것이 우리 지적에서는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토지가 있으면 이것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했습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필지 단위로 구입해서 등록했죠. 그래서 등록시 필지 단위로 등록했는데 등록사항 중에서 토지 표시인 지번결정사항, 지목, 경계나 면적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제 2장에 가면 지적공부에 대해서 지적공부의 종류와 그 등록사항 이걸 기본적으로 공부했죠. 그래서 등록사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소재지 번호는 모두 공통이며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또는 각각 지적공부 별로 특이한 사항 몇 가지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뭐냐. 한 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변호가 있다.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토지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토지이동. 토지이동은 용어정위에서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는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저하표, 면적이라고 했죠. 이것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걸 토지이동이라고 했는데 토지이동 사유 중에서 일반적 이동 사유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 것. 여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말소. 여섯 가지를 정리했었고 특수한 이동 사유. 이것은 신청 의무는 없다. 신청 의무는 없는 특수한 이동 사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제일 복잡했던 축적 변경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의 특례 문제라든가 또는 등록상 정정.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처음에 등록해서 지적금에 등록된 내용이 토지이동을 통해서 변동이 생겼다. 즉,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사유. 그래서 새로이 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신규등록을 말하죠. 변경한다는 것은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목변경, 축적변경,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특례 문제나 등록상 정정 중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은 변경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것. 이것은 일반 이동 사유 중에서 바다로 되어 말소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한 번 등록된 내용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면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다음부터 지적정리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동 신청권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 문제를 보고요. 토지 이동 신청권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할 신청, 지목변경 신청 이런 것들을 누가 아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신청권자는 토지 소유자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대위 신청권자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대위 신청권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한 경우에 특례 문제도 여기에서 같이 추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아마 지난번에 공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318페이지 정도 보면 신청자의 대위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권자는 여러분 교재에서 이것은 317페이지 보면 토지 신청권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유자,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유자가 하지 아니할 때, 첫째 여기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대위, 대위라는 건 대신한다는 얘기죠. 대위 신청권자 4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국공사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공사체. 이 대위권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 기본교재 318페이지를 펴보시면 신청의 대위, 신청자의 대위에서 자, 거기 4가지가 언급되었습니다. 첫째 국이라는 것은 여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형의,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 여기에 국가나 지자체 이용 그 기관장들, 그 다음에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세 번째 나온 것이 3호,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관리나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이 공공용 토지라는 것은 지목이 8가지입니다. 도제, 학우유, 철수, 학과지, 8가지 지목이 있어요.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까지 이런 공공용 토지의 경우에 그 사업시행자는 소유자를 대의해서 대신해서 토이동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청권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과 별도로 하나 또 봤던 것이 뭐냐, 세 번째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 여기 나왔을 때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는 이 대의권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대의권자와 차이점은 뭐냐, 원래 대의권자는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있는데 신청하지 아니할 때, 신청하지 아니할 때 대신하는 사람들 말하고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는 소유자는 처음부터 토지이동 신청권이 없다겠죠. 사업시행자만이 신청권이 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는 소유자를 대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신청권자를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다음부터 토지이동에 따르는 지적정리 지적공부 정리를 추려서 그냥 지적정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적정리, 예를 들어서 토지를 분할했다든가 합병했다든가 또는 지목변경이 생겼다든가 등등 이러한 토지이동에 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바뀐, 변동된 내용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정리할 때 토지표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표시에 관한 부분은 무엇을 하느냐, 토지이동정리결의서라는 걸 작성해야 됩니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이것을 작성한 다음에 이 내용에 의해서 지적공부 정리해주면 돼요. 토지이동정리결의서. 토지표시에 대한 부분을 작성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적공부에는, 이 지적공부에는 토지표시사항만 등록된 게 아니고 즉 주된 공시목적은 토지표시이지만 소유자에 관한 부분도 등록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유자, 즉 권리변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본한다고 했냐면 등기부가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 소유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이건 기본적으로 등기부에서 먼저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이 생겨야 돼요. 등기부상 만약 소유자가 A에서 B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법의 기본원리는 신청주의가 적용되고 언제 소유권이 변동되느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의 경우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마쳤다면 접수한 날짜에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 바뀌었다면 이원적 공시방법 하에서 대장상 소유자도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끝나면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등기가 끝났다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등기법상 지체 없이 등기 완료 통지를 해 주게 돼 있고 그러면 대장상 소유자를 변경 등록해 준다. 변경 등록 이때 소유자를 변경 등록할 때 뭘 작성하느냐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 정리하고 소유자 변동이 생겼으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건 1차적으로 등기부에서 먼저 바뀌고 이 통지 내용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토지 표시에 대한 부분 소유자 변동에 관한 부분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든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 공부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 등기부상 먼저 소유자 바뀐 것은 지적 공부인 대장을 정리하면 이 모든 장과 정리가 완결해서 끝납니다만 토지 표시는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인 대장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적 공부에 따라 대장을 정리해버리면 지적 정리해서 대장을 정리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등기부 표지에 비해는 토지 표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대장, 지적 공부 중에 대표 대장, 등기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지적 소관청에 가면 대장이 있고 등기소에 가면 이렇게 등기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장의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선등록되다.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표지에 비해도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값구나 월구의 권리관계. 이것이 등기되다. 후 등기 절차. 선등록 후 등기 절차로 진행되는데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대장과 등기부가 상호 일치하고 있었다. 토지 표시인 면적 다 일치하고 소유자 다 일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권리관계는 지금 일치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지체 없이 등기관리통식 통해서 대장을 이렇게 바꿔줘서 변경 등록해주면 이제 다시 일치가 되니까 끝난 겁니다. 그런데 토지 표시, 사실관계는 뭐냐? 기준이 지적공부였으니까 지적공부, 여기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면 등기부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차는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 절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방향이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하는 건데 등기부 표제부를 정리할 때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 등기를 다 해줘요. 이걸 뭐라고 하냐? 등기 촉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등기 촉탁. 즉, 촉탁이라는 표현은 등기 절차의 개시 중에서 관공서, 국가나 지방자체라든가 또는 등기에 대한 촉탁 권한이 주어진, 법률상 주어진 각종 공사 이런 공사들도 이런 촉탁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촉탁을 통해서 관공서와 등기를 즉, 지적소관청인 시장군수청장이 등기를 해주겠다. 이걸 촉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지회부 내용도 바꿔주는 겁니다. 만약 토지를 분할했다? 그럼 면직이 줄어들었네요. 그럼 대장을 정리하고 다음에 등기부 표지회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표지회부에 있는 토지 표시를 정리한다는 거죠. 이것을 시장군수청장이 등기해준다. 이것을 등기 촉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지적공부 정리하고 다음 절차가 뭐냐? 토지 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 등기부 절차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등기 촉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 절차는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를 지적공부인 대장과 등기부 간에 일치시킬 목적으로, 이걸 일치시킬 목적으로 이런 지적소관청, 즉 국가가 등기를 해주는 걸 말한다. 그래서 등기 촉탁은 이것은 등기부에 등기하지만 국가가 자신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즉 국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를 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렇게 일치한다는 개념을 위해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죠. 따라서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냐는 신규 등록, 토지 이동 사회 중 유일하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치할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소유자 정리, 대표적으로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 이것은 먼저 등기부가 정리 끝나고 나서 대장 정리하면서 정리가 잘 완결된 거였었죠. 그래서 다시 등기부를 정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 사회 중 유일하게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 촉탁하지 않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 겁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등기 촉탁했으면 등기 끝나면 항상 등기 관세에서는 등기를 신청한 자에게 등기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제한다 했죠. 이 등기 촉탁은 지역 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이걸 용어를 촉탁한 관공서에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제해 주는 거예요. 등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등기 완료 통제해 주면 등기부를 바꿔놓은 사실을 토지 소유자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한테 이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바로 소유자 통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 절차를 다시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그럼 소유자한테 왜 알려주느냐. 소유자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등기부를 바꾼 거예요. 본인이 바꾼 게 아니고 관공서인 소관청, 시장군수청장이 등기를 촉탁했기 때문에 본인은 등기부를 바꾸는 걸 모르죠. 그래서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소유자한테 알려줄 때 몇 일이냐 하면 이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제서, 등기에서 등기 끝나면 등기 완료 통제서를 소관청에 보냅니다. 그럼 지적 소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 수로부터 완료 통제서가 접수인 날로부터 15일 이내,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즉 지적 공부한 정량으로 끝나고 등기부를 손댈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좌표관만 바꿨다든가, 위치정정처럼 면적 변동 없이 경계의 위치만 바꾼 경우. 이런 것들은 등기부를 바꿀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7일 이내. 그래서 15일, 7일 기억해 줘야 됩니다. 소유자, 주거소를 알 수 없다. 주거소를 모른다.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일간신문. 일간신문은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군고 게시판에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시군고 공보죠. 시군고에서 발행하는 공보. 여기에 게시하면 통제적으로 관주됩니다. 그리고 소유자한테 알려준 이유가 소유자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거죠. 만약 소유자 스스로 알았다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통제할 사유를 물어볼 때는 결국 왜 통제하느냐 이유를 알아야 통제하지 않는 경우는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걸 1일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통제하지 않는 경우는 이 소유자 스스로 신청했을 때 스스로 신청한 경우는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다. 스스로 내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직권으로 했거나 대신해서 대우위권자 했거나 또는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촉탁을 했다는 표현을 썼거나 또는 사업시행자 즉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했거나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소유자 스스로 신청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스로 신청하지 않고 장부정리가 끝났다면 그 내용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록된 토지가 일반 이동 사유 중에서 바다로 들어갔다. 바다로 들어가서 일부가 바다로 들어갔기 때문에 등록 말소한다면 소유자한테 말소를 통지를 해주면 소유자는 90일 이내 이런 경우만 90일 이내 말소 신청하면 되는데 소유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호도 말소해버립니다. 직권호도 말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스스로 신청해서 등록 말소했을 때는 굳이 이걸 알릴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직권에 의해서 말소했을 때는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통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통지 사유라는 것은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 사유들이 책에 다혈되고 다 이런 사유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한테 알려주면 이제 토지를 표시사항을 등록하고 그 변동사항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의 관점에선 이제 전체적인 관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할 부분은 지적 정리부터 소유자 통지까지 이러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서 다 이런 부분 토지 이동에 따라 뭘 작성하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이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바꾸는다든가 또는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으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촉탁에서 이 신규 등록은 유일하게 즉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유일하게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도 자주 언급되죠. 특히 어떤 경우 언제 신규 등록하느냐 대부분 없던 땅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공유수면 매립이죠. 바다를 막았다. 공유수면 매립해서 새로운 땅이 생겼다. 이때는 당연히 신규 등록이니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 문제라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통지에 대해서 15일, 7일 이것도 최근에 아주 자주 나왔어요.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필요 없으면 7일 이거 자주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나올 경우는 통지 사유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아주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됐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제 책을 보면서 체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322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지적정리 의의와 정리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적정리할 때 이 지적공부 정리는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여러분 교재에서 323페이지 펴보시면 양가로 2번에 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소유자 변동이 생겼으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가보시면 소유자 변기에 따른 지적정리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출제일 때 2분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어디냐 소유자 정리하는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 이 과정 이미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첫째 먼저 등기부에서 변동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차 여기 생기고 이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지적공부인 대장을 정리할 때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거기 보시면 324페이지에 기등록지 이미 등록된 즉 지적수관청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은 등기가 기준이므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통제사나 등기빌증 등기상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해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첫째 양가로 1번을 보세요. 관할 등기 등기완료통제안 정리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세 번에 들어가면 이건 등기완료통제에 따라서 정리하는 걸 말하는데 이때 이 등기에서 등기완료통제가 왔는데 우연히 보니까 이때 여기서 문제 되는 거예요. 등기완료통제 소유자가 바뀌었죠. 완료통제에 따라서 정리하려고 봤더니 토지표시가 표제부가 서로 이게 안 맞고 있더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토지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토지표시가 일치한다면 곧바로 정리하면 끝났어요. 그러나 거기 324페이지 교재 324페이지 밑에서부터 여덟째 줄에 이 동그라미 2번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표시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 부분입니다.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게 어떨 거냐 그러면 첫째 이것은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소유자를 정리한다는 건 이 토지표시가 일치한다는 이 객체가 다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소유자 변동되면 이걸 정리해 주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 못한다 이거 끝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표시는 대장이 기준입니다. 그럼 대장을 기준으로 어디를 바꿔야 되냐 등기부를 바꿔야 돼 그럼 등기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법상 기본 원리인 신청주의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변경 등기를 신청해 줘야만 이 표제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 토지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먼저 이렇게 등기소에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고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다음 절차는 첫째 일치할 수 없으면 소관청은 등기소에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 불부합통지 불일치상 통지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관은 이 내용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은 이 내용을 불부합통지를 받으면 소유자한테 이것을 통지해야 돼. 즉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1개월 이내 등기법상 표제부의 등기인 1개월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신청하라고 소유자한테 통지했는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때 직권으로 표제부를 바꿔놓는다. 이게 바로 직권에 의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표제부를 일치시켜 놓고 나면 그때 비로소 소유자를 변경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페이지 하단에 나온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일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특히 모유사 같은 데서 어렵게 나올 때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가면 소관청 직권에 의한 정리라고 나온 부분은 지적 소관청에서 지적 공무원 수시로 등기부와 부합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료로 등기부를 열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치하지 않는 걸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발견하면 325페이지 양가로 2번 직권에 의한 정리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세 번째 줄 이때 등기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발견하면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또는 등기 전산정보자료에서 지적 공부를 자 중요한 말입니다.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즉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직권으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또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부합에 필요한 등기를 신청하라고 요구도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직권으로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거면 직권으로 이것을 정리할 수도 있고 직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 좀 까다롭게 얘기했고 처음 공부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 부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전체 내용이 정리되고 등기법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규 등록시는 등기법 없는 상태니까 소유자는 소관청에서 직접 조사 등록해 준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325페이지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만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이건 19회 때 기출된 겁니다. 그래서 5번 짐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계산을 작성한다. 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걸 작성한다 했죠. 그러니까 소유자 변동되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표시에 변화가 있으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변동이 생겼으므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고 했어야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촉탁에 관련된 부분은 교재에서 어딜 잠깐 보시냐면 자 3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등기 촉탁 의의에서 자 핵심적인 개념은 토지 표시 변경을 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소관청이 지치없이 등기를 촉탁하는데 이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국가가 자기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촉탁이 필요한 경우 신규 등록을 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기타 토지 표시 중에 집원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집원이 바뀌었을 때 직권 정정에서 이게 등기상 오히려 직권을 정정해서 불일치할 때 이런 촉탁 사유가 나열되어 있어서 거기 신규 등록을 뺀다는 것과 촉탁을 요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 정리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대표 예제 하단에 보시면 자 이것도 기출문제죠. 자 핵심적인 내용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치없이 등기 촉탁해야 되는데 촉탁하지 않는 경우가 뭐냐 전형적인 문제라겠죠.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지적사항을 등록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지적정리 통지 여러분 교재에서는 330페이지를 피우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리 통지 거기 보시면 원칙해서 나온 게 있죠. 자 통지는 몇 일이냐 보면은 토지 표시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표시라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가 필요하다면 15이네 등기가 필요 없다면 즉 토지 표시라는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이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15일치를 기억하셔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까다롭게 나아가면 뭐냐 기산일 15일과 7일은 언제부터 기산을 하느냐 이 등기 완료 15일은 등기가 다 끝나고 촉탁관공서에서 등기가 끝났다 완료 통지해주면 지적소관청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알려주는 겁니다. 등기수에서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등기 끝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것을 주의하면 되고 등기가 필요 없을 땐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됐는데 특히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라는 것이고 거기 나열된 9가지 사항은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소유자한테 알려주느냐 소유자가 모를 때라겠죠. 전부 다 뭐예요? 직권회거나 대신회거나 촉탁회거나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해서 소유자가 스스로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로서 통지 가름한다는 것은 이렇게 소유자의 주것을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공구나 통지로서 신체 가름하는 경우로서 어디냐 331페이지에 보시면 양과로 이 통지로 간주하는 경우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 공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부하면 일간신문 일간신문이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부 해당 시군구 공부입니다. 과거에 출제할 때 이런 거 낼 게 없으니까 시군구 공부인데 이걸 시 도 공부라고 한다. 이렇게 살짝 이런 부분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주의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적정리에 관련된 내용을 다 정리해 줬고요.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몇 가지 뒤에 붙어있는 간단간단 내용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부분 어디냐면 소유자 정리에 관련된 부분이 337페이지 기출문제를 보시면 6번 문제 지적공부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으라 하겠죠. 소유자 정리는 아까 이 소유자 정리 등기부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신규 등록할 땐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바로 소유자 변경상황 등기 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필정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하면 되고 2번 지문처럼 신규 등록할 땐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이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정리하려고 보니까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다고 했던 게 3번 지문입니다. 4번 이건 지적공무원이 등기부가 열람을 할 땐 다 업무 관련하여 등기부가 열람을 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일반인들은 다 돈을 내고 열람해야 됩니다. 5번 지문을 잘 보세요.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합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소관청이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좀 전에 조문 내용을 말씀드렸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고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라면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즉 법률 제88조차의 사항에 나온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이 조문이 난이도가 어려우시면 자주 언급되고 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339페이지에 보면 9번 문제처럼 이것도 340페이지에 11번과 12번이 지적정리 과정이죠. 먼저 11번 문제 보세요. 이것도 29에 출제됐던 거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3번지를 보시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발통지서, 등기상증명서, 등기전산정보에 따라 정리한다 했는데 신규 등록시는 처음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토지가 처음으로 등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등기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관련해서 등기부를 언급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첫째, 신규 등록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내용과 연결돼서 뭘 정리한다. 이런 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 시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 준다는 거 그 다음 341페이지에 12번 기출문제도 보시면 소유자, 이게 좀 어렵게 나왔던 거죠. 자,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정의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 틀린 걸 찾아라 해서 이 중에서 1번 소유권 변경에 따라 등기완료통지서에 따라 소유권 정리했을 때 등기관서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등기완료통지서 이걸 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했다. 그러면 이때 소유자를 통지해줄 필요가 없지. 왜? 소유권 변동은 소유자 정리했을 때는 등기촉탁하지도 않았고 소유자 바뀐 건 소유자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제? 소유권 변경은 등기부부터 바꿔야 된다고 했죠? 등기법이 기본 원리 신청주의입니다. 소유자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소유자가 등기부를 먼저 바꿔놓고 그에 따라 등기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이걸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존에 출제했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이제 지적 측량 이 부분을 다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